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박준수 목사님이 오감으로 경험한 지옥 1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제가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주님께 제가 애절하게 사정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밑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오 주님, 더 이상 저를 아래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내려갔던 그곳은 우리의 오감 전체로 느낄 수 있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느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귀로 들을 수 있었는데 처참한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저의 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번필로 끼익하고 칠판에 긋거나 멋으로 철판을 긁는 듯한 그런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지졌습니다. 주님 제 귀를 막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이곳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듣게 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지옥에 들었던 모든 소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귀를 괴롭히는 그 어떤 소리보다 수천배 더 악하고 나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 되었습니다. 제가 지옥에 있는 동안 그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은 너무나 저를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전혀 없고 어두움 밖에 없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에는 절대로 위로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근심과 슬픔, 비애를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듣고 보는 동안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코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냄새는 썩은 시체 냄새 같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죽었지만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나쁜 냄새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독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유황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옥에는 썩은 유황냄새도 있긴 합니다. 마치 썩은 계란과도 같은 지독한 냄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좋은 냄새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있는 열매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열매를 먹을 때마다 제 입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불맛이 났습니다. 제 속이 불에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술병이 하나 있었고 저는 그 술을 맛보라는 말을 듣고 술을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지옥에 있던 술은 염산 같은 맛이었는데 저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입과 몸이 다 들어갔습니다. 마치 염산에 사니 저를 다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은 결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태우고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때가 지나갔습니다. 지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갈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비웃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빗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옥에 와서 자신이 거절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야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옥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감정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없이 눌리는 느낌, 우울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떨어진 것 같은 것인데 계속해서 떨어져도 끝이 없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어두움이오 흑암인데 정말 끝이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인가를 만져보려고 하면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쏩니다. 마치 정갈이나 곤충에 물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 속에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 뱀들은 독사였습니다. 독이 사람의 몸 안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옥에서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지옥에 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옥에는 끝이 없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나를 거부하고 이 지옥을 선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선지자로 알려지신 박준수 목사님께서 보신 오감으로 경험한 지옥 1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